오늘은 가미코지에서 가라사와 로찌까지 갈 예정입니다. 시간은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는 지금 해발 1500m고 거기는 해발 1800m인데 고도를 그렇게 높이진 않아요. 그리고 내일은 해발 3100m 아리가다케 정상을 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크어 다카다케 그쪽까지 쭉 갈 예정이에요. 추미탄 arbets 20분에 1.5시간 남아다케ợ 갈래가 하루 хотя오길TF 누가 이렇게 먹은 김치 아니고 김치찜을 가득해요 김치찜을 잘 먹어요 김치찜을 수많은 김치찜은 김치찜을 수많은 김치찜을 기름해가지고 김치찜을 배경과 김치찜을 갖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갈 길이 3일, 4일동안. 건지와 4일동안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힘들어도 결국에는 다 해내더라고요. 이번에도 아마 잘 할 겁니다. 아, 하늘 맑은 거 봐요. 이게 하늘이 맑으면서 구름이 좀 있어서 중간중간 그늘도 많이 지고 시원하고 정말 최적의 지금 날씨 조건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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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앞에 건물이 보여요. 저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편의점 주먹밥은 진짜 맛있습니다 와 묘진 산장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한 4시간 정도 더 걸어야 되는데 좀 힘들면 그 전에 그 앞에 산장에서 쉴 수도 있고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와 엄청 초록초록해요 지금 지금 12시 30분 됐고요 2시간 정도 걸었는데 지금 비가 내려요 아침에 출발할 때는 엄청 맑았는데 여기도 지금 하늘이 그렇게 어둑어둑 하진 않은데 해도 있으면서 비가 내리네요 잠깐 내리고 말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발바닥이 상당히 아픕니다 이게 계속 평지를 걷다 보니까 빠르게 걷기도 하고 지금 벌써 14,000보 걸었어요 지금 벌써 14,000보 걸었어요 여기는 야영장도 같이 붙어 있고요 아까 묘진 산장에서 80분 걸린다고 했었는데 한 1시간 만에 도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와서 다행이고 여기서 또 잠깐 쉬었다가 앞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그 정도 걸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 여기 아라사와 산장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텐트들 대부분이 몽벨이에요 저도 이번에 몽벨 텐트를 하나 살까 했다가 너무 지초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안 샀거든요 제 텐트는 약 3km인데 저런 거는 한 1km 정도 밖에 안 나간대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땡큐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는데 이게 500엔이에요 비싼데 겁나 맛있어요 immigrant 쑥 움직였어요 탁큐 아이스크림 하이 하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쉴만큼 쉬었으니 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 20분이고 요오코 산장으로 갑니다 요오코 산장까지는 1시간 걸린다고 되어있네요 와 저 원숭이봐요 미친놈 같습니다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 원숭이를 봤습니다 이야 진짜 좀 무서웠어요 귀엽기도 했는데 약간 다가올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어깨 아픈 거는 좀 적응이 됐는데 이제 이 허리 허리벨트 부분이 되게 아픕니다 완전 좀 꽉 메서 그런가 그렇다고 이 허리벨트를 꽉 안 메면은 어깨가 또 더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리를 아프게 하냐 어깨를 아프게 하냐 약간 그 차이인데 계속 걷다보면 전부 다 아팠다가 적응되면서 이제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는 약간 무감각해진 것 같고 허리도 뭐 나아지겠죠 오른쪽이 요 코네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발바닥 아프다 어 이제 요코 산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딱 한 시간 걸렸어요 여기도 텐트 칠 수 있는 거 확인 됐고 여기서 잘지 더 올라갈지 고민이 좀 됩니다 졸려요 너무 어제 아침에 퇴근하고 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한 4시간 잤나? 그래가지고 졸음이 막 지금 밀려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반이에요 오후 오후 자리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요코 산장에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 누워서 좀 쉬었어요 살짝 잠도 들었다가 깼고 지금 정신도 좀 맑아지고 발바닥도 좀 괜찮아져서 여기서부터 2시간 위에 있는 아리사와 아리사와 산장 그 위쪽에 캠프장이 하나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7분이고 2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아 갈 수 있겠죠? 중간에 퍼지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그럼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어쨌든 해지기 전엔 도착하겠죠 길은 이제 제법 산길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순간만으로 오우 비가 또 내리는데 이번에는 좀 제법 내리네요 이러다 근데 또 그칠겁니다 오우 비가 많이 내려서 비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젖으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비옷을 입으니까 비가 그치네요 이러면 또 더운데 벗으면 또 가방 풀고 뭐하고 에너지 소비가 또 크잖아요 일단은 좀 더 가보고 비가 완전히 그치고 경사가 좀 심해지고 하면 그때 벗겠습니다 풀들이 비에 젖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되게 분위기 있어요 아 이쁩니다 금방 더워져서 비옷은 벗었습니다 괜히 시간이 계속 지체되네요 빨리 가야되겠어요 완전 숲이 우거진 산길입니다 흡수 벗! 고춧가루 이제 이치노보라는 곳을 지났고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제가 잘 야영장이 나옵니다 그 전에 45분 정도 갔을 때 아리사와 산장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20분 더 가서 캠핑장에서 자면 돼요 산장에서 먹을 게 있으면 저녁 좀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좀만 걸으면 돼요 이제 물 한 개가 되게 자욱이 끼네요 여기 앞에 산장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 4시 55분 아리사와 산장에 도착합니다 아 저는 이 아리사와 산장이 왔고 여기서 캠핑 레지스터를 착성을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맥주 작은 거 하나 마시고 가겠습니다. 지금이 5시 8분인데 맥주 하나 마시고 20분 더 위로 올라가서 텐트 치고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식사가 시간이 끝났대요. 그래서 5시인데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는 못하고 간단하게 시원한 맥주를 여기 아니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이제 산행에 무리가 되지만 한 캔 정도는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20분만 올라가면 되니까 끝내줍니다. 와 라면이랑 버너랑 안 챙겨오려다가 챙겨왔는데 진짜 잘 챙겨온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날 아예 그냥 과자 같은 걸로 때울 뻔했거든요. 컵라면 아니면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지금 출발한 지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.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하 힘드네요. 한 5분 안에 그래도 끝나겠죠? 드디어 다 왔습니다. 33분 정도 걸렸네요. 아 행복하다. 텐트가 몇 동 있네요. 여기 화장실 있고 와 역시 다 먹을 거에요. 저도 얼른 텐트부터 치겠습니다. 전환하라. 계란문에 먹기기 계란무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어서 야리가닷게 정상을 갈건데요. 생각보다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내일 천천히 일어나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자면 아마 한 새벽 6시면 충분히 자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취침해들고 내일도 열심히 등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